오, 거짓말. 나 너무 좋아, 이 노래.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. 오, 목소리 너무 좋아.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. 여기서 있으란 말 했었잖아.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물끄러미 손채에 갇혀 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. 거짓말, 거짓말. 오,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. 오, 그대만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. 찬 바람에 귀를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열어버렸네. 자, 이제 캠핑카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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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, 그냥. 인기 폭발이야, 누구야. 보여주세요. 엄청 소리 지르네. 자, 이제 가면을 벗고 정체를 보여주세요. 이분은 바로 원조 꽃미남 기호 유예 출신의 배우 최정원 씨입니다. 아, 그런 줄 알았어. 야, 가면 보세가 더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.